제주도 의회가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최근 전국적인 이슈인 교권 보호 방안이 쟁점이 됐는데요. 특히 김광수 교육감이 최근 발표한 교원 보호 대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 자리. 김광수 교육감이 지난달 말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 같은 지원 방안 마련 과정에 모든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교육주처 중에 학생과 학부모는 빠져있다 이거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들어서 이런 대책을 만들었다고 하면 좋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이 관련 정책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서도 교권 보호 지원 방안 마련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주 시익적질한 연구 주제였는데 이 연구는 연구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시사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정서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또 해당 연구를 통해 교권 활동 보호 등 갈등 전담기구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집행할 교육청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전담기구 또는 내부에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반적인 회의 체계가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그 다음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종합지원 방안만으로는 기존에 있는 것에 한두 가지 플러스 이상은 아니다. 그 전담기구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진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는 또 예체능학교 신설 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과 함께 학생 인권조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